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치아에서 죽을 고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국민의 이익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힘은 169석을 얻은 겁니다. 지역구에서 148석 비례대표에서 21석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이제 오늘 완결된 겁니다. 충청남도로 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전국의 254개의 의석에 대한 정밀 분석이 모두 다 완결된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제이아 h님은 전수분석을 통해서 254개 지역구에 대한 전부 다 여러분들 통계 분석 작업을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작업이 다 완결된 겁니다. 한 달 걸린 겁니다. 한 달 걸려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린 결론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여러분들 175대 108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118대 166으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표를 국민의 희망께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합치게 된 169대 116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던진 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엄청난 사실을 윤 대통령께서 입을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을 쓰고 온갖 재주를 다 뿌려도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부정세력의 압제의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에 고생을 하도록 국민과 국가를 다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 자기의 안의를 위해 다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바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여러분들 a, b의 차이라는 것이 당락을 선관위의 위조사전투표지가 바꾼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만큼 바뀐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58석이. 이거를 윤 대통령이 다 뭉갠 겁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도 제 입에서 욕설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그만큼 다행히나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에 내가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계속해서 이 가짜표를. 가짜표를 여러분들 진짜 표에다 가짜표를 내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에 내가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 가짜표를 계속 더해 준 겁니다. 가짜표 공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 이렇게 가짜표를 다 더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선관위는 이야기하기야 힘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득표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공박사 이게 틀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숫자를 조작 안 했으면 조작 안 한 겁니다. 숫자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역제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대역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안의와 처갓집의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해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표를 만드는 공식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 3년 지탱하겠냐 열심히 노력해봐라. 꼬리도 내리고 꼬리도 치고 해 가지고 그쪽하고 짝짝꿍 해 가지고 3년 잘 견디고 인기 마치고 퇴임해 가지고 개 키우면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가짜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 가지고 흥미가 있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 가지고 거기에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다 여러분들 조작감만 곱하게 되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 수에서 얼마만큼 위조투표제 대중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런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맨정신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방부가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해 가지고 위조투표를 다 더해 가지고 국힘당 108석 더불당 175석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y에다가 선관위와 대중 가짜표를 빼 가지고 진짜 표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166대 118 비례대표를 포함하게 된 169대 116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대전 가짜표를 다 제거하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거를 뭉개고 윤 대통령이 공정을 외치면 믿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면 믿겠습니까 개혁을 외치면 믿겠습니까 니나 놀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니나 잘 놀아라. 네 일이나 잘 하고 의료계에 외치면 여러분들 그걸 믿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들 총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겠죠. 여러분 오늘 5월 9일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소송이라는 걸 재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 이런 선거를 다 조작을 해왔고 58석을 조작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선자를 낙선자로 다 만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울에서 18석을 바꾸고 부산에서 1석을 바꾸고 당락을 인천에서 5석을 바꾸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 자료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선형 방정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뻔뻔하게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175대 108. 이 상태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기획하고 하수인인 선관위가 여러분들 컴퓨터 돌리고 위조투표에 쑤셔 넣어 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광역시장 기초위원 광역의원 교육감 전부 다 북조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북조선은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한국은 쇼 하면서 발표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린 것은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